자 베스트 차트 50 이번 주 히트 예감상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봉숭아의 주인공 문대성씨입니다 문대성씨 축하합니다 네 문대성씨에게 트로피 히트 예감상 트로피 그리고 축하의 꽃다발까지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을 보시고 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자 문대성씨 히트 예감상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예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까지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뭐 사실 마이크만 없어도 조금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것만 있으면 붙들고 그냥 노래를 하신다고 네 노래를 좋아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력을 기대하면서 문대성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씨가 부릅니다 봉숭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숭아 꽃이 필 때는 저녀처럼 웃던 어마어마이 안 냅둘이 영불홍새 당신 손에 내 손에 물들고 첫눈이 볼 때까지 찾지 않으면 첫사랑 내줘진다 놀리시던 어머니 저녁에 띄어 있는 봉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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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어 곧 태권대 봉숭아 꽃이 필 때 봉숭아 꽃이 필 때 안 냅둘이 영불홍새 당신 손에 내 손에 물들고 첫눈이 볼 때까지 찾지 않으면 첫사랑 내줘진다 놀리시던 어머니 봉숭아 봉숭아 봉숭아fta stem Radoms 멀리 쉬운 봄은이 드리리당에 피어있는 봉숭아 꽃 저지도 독해 공대 봉숭아 꽃은 피는데 봉숭아아